네, 원래 결혼식장... 아, 바로 나오네요. 네, 여러분 결혼 축하드립니다. 네, 여러분 결혼식장...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...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양다일운의 축가가 있었습니다. 여기 신부 측의 할아버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. 야, 김신영이가 노래를 참 잘하네라고... 그런데 양다일군입니다. 김신영 씨가 아닙니다, 개그우먼. 가시는 길 아무쪼록 무상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